안 있는데 올려야되있지? 예 그쪽.. 아 엘페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웹캠 하신다는 그게 있었나 그러는데 꽃을 꺾어서 웹스웍 컴퓨터 다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전엔 이 같은 컴퓨터 안에 그니까 게임 내에서 이 웹캠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안 썼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일단 파랑색 파랑색을 쓰기 위해서 안 가면 다 가봐야될 것 같애 파랑색을 써야될 것 같아 피니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셨나요? 어 말해말해 파랑색을 써야될 것 같아 다 해봐 아 3학년 1번 어떻게 해 곰이 몰라 2층으로 일단 올라가야겠지? 1,3 아 1,5 1,5,8,10,12 8,10,11 8,10,12 8,10,12 여기가 짝수로 그냥 알겠어 아 또 이거 엄청 뜨거워지 아 이거 미리미리 충전 좀 해놔니 핸드폰 아 또 온다 왜 이렇게 오냐 쟤 아 진짜 아 2층에서 살아나봐 2층이랑 1층에서 아 내가 올라오기만 하면 빨리 올라가야겠어 빨리 올라가야겠어 3층으로 올라가야겠어 올라왔어 여기 몇 반 가야돼 3학년 8반 3학년 8반 맞을걸? 8반이야? 아니 그거는 알고 있다니까 8반 맞자고 8,10 내가 알고 있다니까 1,5,8,10,10이야 깜짝이야 아 불빛만 보면 깜짝돼 10 아 8 어? 어디? 어디? 불러오기겠지 근데 숨어있어 이 소리가 들리면 빨리 숨어있어 여기에 있나? earthquake 일자리 нев기 봐봐 아 버렸어 아 c 어디서 벗는거야 어디 있었던거야 도망간다 근데 이거 빨라진 현상 없어진거 같애 그치? 그거는 내가 지워둬가 지워가지고 어디있었던거야 이야기씨 아저씨가 미소로 반겨주면 재미있겠다 그런 경험 많았죠 내가 페이트를 아냐? 너 곧 죽는다 이제 막 떨어져서 그래 안 죽었어 근데 이번에 안 죽긴 했지만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거지 아 그래서 여기 숨어있잖아 아 저 아저씨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저기 뛰어내리는건 우리 지금 에너지 먹는게 피 채워주는게 그런게 별로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지양해 별로 하지마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야 될 때야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고 저 아저씨 내가 불 켜놓은 방 불 꺼버렸겠지? 짜증나 갑자기 왔어 이쪽에 갑자기 왔어 여기 뭐야 아 여기있다 여기 아유 왜 그러는거야? 누눈이 이거 뭐야? 몰라 뭐가 이렇게 재미냐? 나랑 같이 죽자 아까 8반에 이제 10반, 12반에 알겠어 이게 뭐야? 아니 다시 다시 들어와 쟤 이쪽으로 와 있을거야 빨리 갈아와줘 아 미치겠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재단 껐다가 화장실 좀 덜게 오빠 요즘에 좀 더 느낌을 하고 오빠 저기에 붙여서요? 여기 붙여서 가도 저기 할텐데 일단 3층에 있는 내가 3층에 있는 오늘 3학년 8반이 좀 참았어 8반? 응 3층에 10반이랑 12반 같이 있어 이 사람 어떻게 하라는거야? 아니 딴 데 보고 있어야 돼 딴 데 보고 딴 거 할 거 해 맵 켜가지고 딴 데 보고 있어야 돼 언제 가는거야? 1층 1반 5반 8반만 했다고? 20반 2층으로 가면 되겠네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왜 안가 왜 헤헤헤헤헌 폐힤헧허허허허허헣 어? 지금... 아 지금 튀 Any 추가 복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